매일 듣는 영어 뉴스. 뉴스의 반복 청취와 대본 리뷰를 통해 청취력과 이해력을 동시에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일석이저 영어공부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어제 들으셨던 뉴스의 복습입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 왔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소식입니다. majority of the virus have been in the CDC for the coronavirus in early January when the disease was still largely unknown. The statement is contained in a newly published document in which Beijing gives details of its response to the viru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complained over a cover-up.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거의 모든 이동대한 조치를 해제한 뉴질랜드의 소식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질랜드는 거의 모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자신다 아덴 총리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염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의 춤을 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링칸을 채워보세요.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ift to remove 제거하다 or and control or limit 어떤 통제나 어떤 제한을 끝내는 것이죠. 해제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nearly almost not completely 라고 이렇게 동의어가 있습니다. no longer 동사 앞에 주로 오는데요. used to say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that something that was possible 어떤 것이 가능했고요. or true before 전에는 진실이었는데 it's not now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뭐뭐 안타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의미단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has lifted 뉴질랜드는 예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nearly all lockdown measures 거의 모든 이동 제한 조치들을 The prime minister Jacinda Arden said 예 뉴질랜드 총리 Jacinda Arden 총리는 말하기를 The move was possible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가능했다고 Because the country no longer had any active coronavirus cases 예 더 이상 뉴질랜드는 예 지금 양성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환자 케이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She said 그녀는 말하기를 She did a little dance 춤추다 She danced 해도 되는데 너무 짧아지니까 나름대로 은유를 감안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She did a little dance 약간의 춤을 췄습니다 After hearing 들은 이후에 There were no more infections 더 이상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 아주 축하하는 일이 되겠고요 희망적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어 거의 모든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 뉴질랜드 의 소식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어로 달아주시면 성의껏 교정을 받으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driguez 몇몇 뵙겠습니다